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안녕히 계세요! 기 빨리 이시죠? 집에 가고 싶어요. 집에 가고 싶어요. 올수! 우린 할 수 있어! 전구 너무 재밌어요, 진짜! 진정해 봐! 오늘 하루 못 끝내줄지 이러다. 제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. 처음 봐요, 저랑. It's the first time in your life. 그런 분들을? 영광! 이제 보니까 제가 가리킬 게 더 없는 것 같아요. 빨리 집에 보내려고. 안녕하세요! 집에 보내주세요. 뭐요? 집에요? 아니, 아니. 잘못 들었나? 어, 서운할 뻔했어. 그러니까. 우리가 좀 이따 공연이 있잖아요. 네. 누가 잘 하시는지 보고 제가 파트너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스. 결전의 시간이 왔어. 지금이야. 뽑힌 한 명 말고 나머지 두 명은 노래를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. 그렇죠.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단국으로 울산까지 왔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 노래 부르면서 쌤이 가르쳐주신 걸 한번 해볼까요? 오,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죠. 장난 아니죠. 장구 치면서 장난 아니게. 네. 네. 화이팅. 네. 누구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? 저부터. 가장. 제일 자신 있는 분. 제일 자신 있는 분. ου우우우우우우우우우! 레츠고! Singing girls! 화이팅! 대신 있게 해보겠습니다! 화이팅! 노래 주세요! 덤볼 사랑을 갖고 따위 내 몸에 상처 안 나도 어림없지 너의 서긋내 나는 약수나 뿌리빨 가자! 잘한다! 잘한다! Yeah, I'm a dumb boy 네네!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구 좋은 장구 힘을 받아서 That's expensive, ZANGU 뭐라는 거야? 뮤직코 스타트! 이이이이이이이이이 더 다시 피어나나 봐 저에서 손 떼어 내지 태어나도 안 될 것 착한 남자들에게 너는 숙배 같을 것 더 실수로 외로워 괜찮아요 이거 건져야 돼 선생님 거니까 제가 그거 안 나와요 선생님 거군요? 에코 처리 해 주실 거예요 약간 한국 버전으로 퓨전성 있게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들어줘서 무슨 소리 잘해 도대체 퓨전성 세븐 대박이다 찢, 찢었네요 진짜 장부 찢어진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당연히 나지. 당연히 나지. 당연히 나지. 당연히 나지. 당연히 나지. 나 가르쳐 주자마자 잘 될 만을 받죠. 이제 파트너를 골라야 되겠죠? 네. 두구두구 띠기디따까두. 띠기디동. 제가 봤을 때는 세 분 다 한 분을 고르기가 힘들어서 골라 세 분 다 해도 돼요? 세 분 다 다 나가는 걸 하죠. 감사합니다. 오늘 배운 것만 잘 써먹으면 성공이지 않을까요? 편하게 자기 흥 끌어내면서 연주하면 될 것 같아요. 시장에서 무대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뭔가 신선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모야들 많이 오래. 많이 오네. 많이 받을래. 저희가 무대를 할 곡은 블랙핑크 선배님의 뚜두뚜두입니다.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침칭 굳이 보조러진 우지 Purple 하면 kiss 우린 나쁘지 않아 savage 원할 뿐 깨놓고 뺏지 넌 뭐래도 가눔 물 뺏기 두 손에 가득한 bad check 궁금한 면 해봐 bad check 눈 높인 꼭대기를 만나 물고기 좀 독해 난 toxic You hope it I'm fucked it 두 번 생각해 넌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해줘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법듯이 뻔해 망나는 널 원했다면 We will do it get you with that ah yeah ah yeah get you with that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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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이리, 이리, 이리 이리, 이리 이리 씬 부족해요, 너무 부족해요 무서워 그런 소리는 없었는데 아직 부족해요 아..채니님이 진짜 아..잠깐만 눈물이 우리!